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배삼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짚어볼 이슈 어떤 건가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모든 게 배달되는 시대죠. 소비자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환호하고 있지만 매장을 내고 고객을 맞이하던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포장과 배달로 소비자가 옮겨가면서 넓은 매장은 점차 사라지고 물건을 수령하거나 배달하는 용도로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한쪽에서는 배달 수요가 늘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식 사업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될수록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배달 음식은 꾸준히 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23조 원으로 추산됐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53%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24조 원 이상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KT경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총 거래액이 올해 1분기까지만 했을 때 3조 5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중 94.3%가 배달 앱 등 모바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영업자별로 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재유용이 반복되면서 결국 영업 제한도 많아지고 또 큰 매장을 가지러 손해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지만 유지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버티던 가계 중 일부는 임대료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90개 업종 사업체의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총 1만 4천5백여 개로 계속 증가 중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소상호기인진흥공단의 최근 4년간 폐업 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올해 상반기 폐업 지원금 신청자 수는 4,520여 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진짜 실제로 식당가에 가보면 비어있는 곳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신촌이나 명동상권 공식률을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최고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명동, 이태원 등 세 곳 중 한 곳의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고, 정말 많이 비어있네요. 그렇죠. 신촌의 중대형 상가 공식률도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배달 비중을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홀 면적을 줄인 배달 전문 식장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장의 매장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와 고정비를 낮추고 배달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샵인샵 형태의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샵인샵은 하나의 상가에서 각각 다른 업종의 샵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오피스 상권에서 낮시간에는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치킨을 배달하는 그런 가게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매장 내 테이블 수를 줄이고 또 주방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피자를, 또 한쪽에서는 김밥과 분식을 배달하는, 판매하는 것도 대표적인 샵인샵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피자, 김밥 얘기하니까 배가 고픈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샵인샵 형태로 좀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샵인샵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서 자영업자들의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자 공유 주방에 입점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공유 주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업자가 한 개의 주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방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주방 설비가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입점 업체들끼리 배달 대행 업체를 공유하고 또 식자재 주문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서 배달 중심으로 외식 사업이 개편되면서 조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기존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공유 주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평 규모의 분식점의 경우에 단독으로 차릴 경우 임차료와 인테리어 또 주방 설비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장을 제외한 4평 규모의 공유 주방으로 대체하면 기존 비용의 20%를 들이고도 분식점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억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2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든 음식을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면 비용도 더 줄어들고 이익은 극대화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작부터 수월한 건 아닙니다. 국내 법규상 한 공간 안에 다수의 사업자를 개설할 수 없어서 주거시설의 공동 사용이 불가능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 소비 수요가 배달 시장으로 이제 이동하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공유 주방 사업을 전문 허용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네,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유 주방의 수요 좀 늘어날까요? 네,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증가하자 이제 공유 주방 이용 업체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도 이제 공유 주방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팔도를 비롯해서 외식 프랜차이즈, 빕스도 공유 주방 입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배달뿐 아니라 이제 가공식품 제조를 하는 공유 주방도 생겨났는데요. 주로 온라인 업체들이 주방 설비를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주방으로 간편식 등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유 주방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문의 대부분이 배달이다 보니까 주문을 이제 배달을 해줄 라이더분들을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배달 자영업자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돌파구 중 하나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격상된 이후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라이더가 이제 부족해지자 문자, 주문자 반경을 1km 이내로 배달 거리를 제한을 두는 경우도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자영업자들은 배달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또 독점 시스템을 방지하는 제도 등을 정부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투잡으로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서 배달에 직접 나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인터넷 찾아보면 후기가 굉장히 좋던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어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늦어도 괜찮아요. 이걸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갑자기 이제 무슨 말씀인가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택배기사들을 응원하면서 늦어도 괜찮아요. 응원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도 증가하다 보니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음식 주문할 때 메모에다가 배달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되니 안전하게 오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보면 어떨까요? 힘든 가게 사장님들에게도 그리고 또 배달하는 우리 라이더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천천히 오세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공포에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길을 열어주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